음... 음... 한 잔 더 해라 아닙니다 전 아버님 저... 제가 네 형은 어떤 놈? 영준형 말씀이십니까? 응 그래 마셔라 예 아... 네 술 들었네 회사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 이 직원들하고 지내지려고 하면 술이 최고 아이가 영민 너는 너 형한테 배워야 할 게 하나 있고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게 또 있다 영준이는 인간적이었대 장사도 인간적으로 하고 부하도 인간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그룹 내에서 영준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많은 게 있다 그게 영준이한테 배울 점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한테 배워서는 안 되는 게 또 바로 그것다 예? 돈에 사람 얼굴이 인쇄되어 있다고 돈을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된대 돈에 다리가 다렸던 소리 들어봤지 이 돈이라 하는 것은 세상 어디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다 높은 데고 낮은 데고 고상한 학자나 예술가들 주머니 속에도 있고 시공창에서 뒹굴다가도 빠져나오고 그러는 게다 사람 부리는 것도 그렇다 너무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존경만 받는 건 아니다 넉넉한 인간이라고 우습게 보이고 내 중엔 몇 시까지 다 하는 법이다 이 사업가로 하는 것은 야전 사령관과 같은 기다 여기서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앞으로 나가는 기다 알겠나? 네 아버님 너는 네 형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꼴갈로 써야 한대 그래야 성공한다 알겠나? 예 아버님 응 한정도 해라 전 됐습니다 오랜만에 애배 앞에서 한번 취해봐라 그러면 너 After the Davide ranges 태풍 보라 선ho 태풍 pas ال éc 현 나 どう WORLD 민재인. 잠들었어. 민기야, 잘해. 추운가 봐. 이불 한 개만 더 덮어줘. 말했어? 민재한텐? 말 안 했구나. 그런 건 언니가 더 잘하잖아. 야, 인기야. 사랑하다 헤어질 때 제일 치사한 게 뭔 줄 알아? 미련 남겨놓고 떠나는 거야. 니가 민재 만나서 딱 잘라. 5만장 다 떨어지게. 사랑처럼 흩날리는 사람아. 우리 사랑 이대로 원망하지 말아요. 먼 훗날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아무것도 묻지 말기로 해요. 날 살아라. 다시 만나는 거야 그니가 안 올라갈거에요 당신? 당신 먼저 올라가 여기 처박혀서 동생 뒷바라지나 하시겠다? 당신 어차피 아버지 눈밖에 났어요 영민이한테 조선서위를 맡길 때부터 이미 승부가 난거라구요 어쩌다 김형준씨가 이렇게 됐을까? 영민이한테 기회를 준거 뿐이야 아버지 이거 알아요 김형준씨? 당신한테 나밖에 없다는거 내 도움 없인 당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거 당신은 내가 만들어준 기회도 다 날려버렸어요 당신이 날 조금만 도와줬어도 김태진 회장님 벌써 두손 들고 항복했을걸?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팔아넘길 수 없지 그것보다 더한것도 팔아넘기는 세상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당신 속을 맞춰볼까? 당신은 세상을 멋으로 사는 사람이야 속으론 누구보다도 대서양이 오너자리를 원하면서도 겉으론 초연한 사람처럼 멋을 부리고 있다고 나 김형준은 여느 재벌집 자식들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보이고 싶겠지? 하지만 당신 형보다 나을게 뭐가 있어? 비굴하게 아버지 눈치나 보고 살고 있는 김형대씨보다 나을게 뭐가 있냐고 당신 형은 솔직하기라도 하지 이마에 나 이런 사람이여 하고 써붙이고 다니잖아? 당신은 동생을 사랑하는게 아니야 동생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으면 동생한테 오너자리를 뺏기는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당신이 여기 내려와 있는 거야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영민이 생각? 지난 10년 동안 당신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시지 대학 교수가 꿈이라고? 얌전하게 대학에서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서양 오너자리엔 관심이 없다? 당신도 그걸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 눈앞에 바로 거대한 재벌그룹이 놓여있는데 그걸 외면할 사람은 세상이 몇이나 있겠어?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거 아닌가? 당신이나 영민이나 당신 형이나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순간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밖에 없는거라고 여보 선수들끼리 흉물스럽게 능청 그만 떨자 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밖에 모르고 자랐다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쳐놨어 난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여보 당신 바람피고 싶어? 바람도 못 폈잖아 김영준도 바람핀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산 당신이야 그게 인간적인가? 그게 인간적인가?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마누라 바람 한번 핀거 그걸 용서 못해줘? 더이상 내 핑계대지 말라고 당신이 이렇게 된건 당신 책임이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지켜드릴거야 당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 와이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야 당신 인생이나 잘 지켜 주제나 무소리 하지 말고 나는 맛있고 싶어 난 안심을 하는wolf 당신은 돈을 잘 지켜보셔도 나는 우리의 헹세인 우리의 헹세인 우리의 헹세인 겨울에도 파리만 날리게 생겼는디 조선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대박이 터지네 그 바람에 나도 신바람이 나고마 어? 아유 이거 소장님 아닌기요 그런데 왜 여기 서십니까? 빈자리 있습니다 들어가 보이소 저 미안하지만 아 에이 이게 식사하러 오신게 아니구만 대진엄마 좀 나와보소 곧 나올깁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하고있소 방금 손님 오셨는디 아따 뭐가 부끄럽다냐 처녀총각자 아닌디 아유 누가 아유 뻥 따라갔다 닌 만났지 아이고 다 싸게 가 아이고 나가보셔 바쁘신거 봅니다 조선소 바람에 손님이 부쩍 늘으십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장사가 바빠서 승낙서 받은게 한장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거 아닙니다 바쁜 시간 지나면 다시 나오십시오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Rodrigo 잘ogniz penso 감사합니다.